레드벨벳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의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2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 남해 여수 통영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옥수수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과 함께 돌아온 레벨업 프로젝트 시즌2 옥수수에서 함께 사세요 살짝 말 놓아볼까 슬쩍 발잡아볼까 잠깐 눈 감아볼까 오늘 내 두번째 데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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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행 안녕 다섯 은희야 알스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미친 이틴 너무 잘 어울려 네! 좋아! 너무 신나! 또 감사드립니다! 또 감사드립니다! 또 감사드립니다! 파이팅! 차나!